천주산을 비가 완전히 거쳐서 천주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완전히 거쳐서 천주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등산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조금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수도 보고가 다 됐구요 그래서 지금 천주산을 오릅니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서 깜짝 못하고 안에 내부 실내에서 생활하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천주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은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모기도 많이 물고 해 가지고 멀리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버스도 자빠져 있고 그렇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 가지고 지금 아주 미끄럽습니다 예 이게 잘못하면 미끄립니다 지금 비가 무나 많이 와 가지고 등록은 첫번째로 물렁물렁합니다 지금 물렁물렁하고 예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예 예 보이시죠 전부단부터 진흙이 진흙이 바닥에 다 깔려있습니다 예 이농모기 새끼들 예 그래서 지금 개수학 정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버스도 보이구요 예 여기 붙은거 완전히 진흙 진흙이 진흙 완전 미끄럽습니다 지금 중산행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차례 버스는 깔려있네요 이것도 버스입니다 버스는 영양가가 없는 버스이시네요 목도 못하는 버스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산행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산행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산행에 상객 한 분 계시네요 정산행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산 거의 다 왔습니다 아예 모기가 많이 물고있네요 저기 분홍샷 등산물 입은 이런 상객도 계시네요 자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 다 왔습니다 모기가 많이 무네요 여기서 방송을 중단해야겠습니다